이 비밀번호는 어디다 쓰는 거야? 아지트. 아지트? 아지트? 야, 아지트 열리는 거 아니야, 어디? 형,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하나가. 형,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하나가. 아니, 그거를 책을 하나씩 빼봐요, 형. 그게 빼는 게 문일 수도 있어, 문을 여는 걸 수도 있어. 그게 다 가짜 책이죠. 형,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양호실에서 아지트 비밀번호를 아직 안 썼잖아요. 아지트가 어디지? 아니, 봐봐. 정민이 형이 계속 여기 열리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내가 봤는데 이것만 따로 분리돼 있어, 다른 게 다 붙어있는데. 이 책장만. 여기, 이것부터 여기까지 다 붙어있고 이것부터 저기까지 붙어있는데 이것만 따로 떨어져 있어, 혹시나. 설마! 아지트? 뭐야? 어? 아지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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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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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뭐야, 뭐야. 대박. 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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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빌봉에 있어, 빌봉에 있어 빌봉! 대박, 들고 있을게, 들고 있을게 대박 우와, 맞잖아 여기가 아주 튀어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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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형, 형 먼저 들어가세요 왜 못 자 아, 저 이거 들고 있어야 되니까 들고 있어야 되니까 FCC 1위 다음 차차차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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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진짜, 제가 들고 있을게, 안 다치겠지 우와, 이거 아주 튀네 uleruleuleuch, 빨리, Ralph 이게 뭐야? 더... 뭐야? 왜, 뭔데, 뭔데? 어?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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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하고 눌러요. 형. 정일로. 아니 좀 하고요.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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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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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그럼 –. 아우! 아우! 나 무덤다, 너 무덤다. – 아, 안 쓰세요. – 지금 뽑힐 필요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뭐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두 명이 선생님이 준 약을 먹고 쓰러진 거지.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수면제 졸리지를 복용한 사람에게 사용. 해독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형 뿌리는 거 뿌리는 거. 누리야 누리야 누리야. 아니다니다니다. 이게 뭐야. 잠깐만. 하리 여기 있고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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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미라는 잡혀갔어. 하리 아까 그 같은 치고 그 미라다. 이거 뿌려야 돼. 뿌리면 사나? 30cm.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눈을 뿌리면 안 되고. 냄새가 좀 심해. 하리야 하리야. 점이 구박하지 않는데. 50cm 거리에서 적당량을. 50cm면 어느 정도지? 이 정도 이 정도. 얼굴로 조심해. 순차. 거짓말. 쿠데홍이. 아니 우리 아직 매점에 못 먹은 음식도 있잖아요. 케찹. 아 안 안 안 돼. 아 안 안 돼. 굿. 아 안 돼.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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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병재야! 병재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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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가 반드시 있다 했잖아 이거 어때? 딱 이들어가는구나 이거 매점에서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대단하지 딱 그 끝에 있다 이게 자물쇠 키가 맞아요 으악! 뭐야? 어머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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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아 너무 잘했다 호동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 어? 음료수가 있네 여기 음료수 엄청 많아 졸리지가 엄청 많아 어? 여기 졸리지만 되는데 오케이 아이디어 있어 우리가 의식 중에 성수 마시는 게 있으니까 뭘 마셔 거기에다가 이걸 타서 사람들 먹인 다음에 재우면 될 것 같아 대박 대박 잠깐만 이거는 뭐야? 이거 그거 돼 공진당 잠깐만 이걸 만드는 방법이 뭐야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왜 만들어진 건 딱 8개 딱 8개 있네 왠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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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다 만드는 비법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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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볼까? 맞죠? 만드는 비법 뭐라고 써있어 앞에? 카콘 필요하지 아 역시 이것 봐 제조법이 있네 어? 이건 뭐야 또? 풀어야 되나 보다 또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 상추즙, 바나나집, 우유, 아몬드가루, 냇물 아 이게 해석본이네 이 모양들이 만드는 방법인데 이걸 해석해서 한글로 써놓은 게 이거다 수면을 유도하는 약 이 약을 마시고 5분이 지나면 잠에 빠지게 되며 평균 1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고 한다 한 시간 안에 다 구하게 되네 초승달이 떴을 때 약을 만들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보름달이 뜰 때쯤 달처럼 뽀얀 빛깔을 내며 사용한다 이 빛깔 아 이게 왜 뽀얀 빛깔? 이 빛깔 이 빛깔 이 빛깔 저도 아까 이거 먹고 잠들어서 졸리지 먹었지? 네 다 식수해놓은 거야 지금 잠깐만 이건 또 뭐야 광대버설물 환각을 일으키는 약 뭐 있나 봐 환각을 일으키는 약 다른 약 같은데 이거는? 호소에 따르면 이 약을 마시는 순간 정신이 목량이 좀 하늘 위를 나는 듯한 기분이 평균 하루 정도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건 마약 같은 건가 보다 환각제는 성수에 사용되는 거 아닐까요? 아 이게 성수야 그러면? 뒤에 뒤에 또 있어 독버섯 용기환 이거 용기환이다 아 여깄네 아 이건가 보다 쇳동구리 똥 진해 나방유충 약의 효과 각종 공포증을 완화시키는 양 이거 우리 이거 우리한테 필요하다 먹어야 되겠다 나 먹어야 되겠다 우리 사기가 올라 백전백승했으며 헛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진정 효과가 있어 우리가 하나씩 먹자 먹자 이거를 두 개 먹어야 되겠다 아 두 개 먹자 두 개 먹자 잠깐만 잠깐만 먹자 뭐라고 혹시 또 몰라 이게 성분이 뭔데요? 쇳동구리 똥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지 마 진해 나방유충 장어 꼬리도 있네 두 개 형이 나 너 너 나는 너 추천 그래 먹어야 돼 먹을까? 나도 먹을래 나도 무서우니까 야 나는 그런 것도 운이 무슨 데는 거 더핑 테스트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이가? 진해랑 이런 거 괜찮네 진해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필요할 수 있으니까 먹겠습니다 괜찮아? 응 아 으엉 겁이 안 나고 있어 진짜로? 먹어도 돼요? 어 진짜로? 음 달아 맛있네 응? 하나 더 먹을까 맛있어? 응 괜찮네 난 겁이 없어 별로 없어 그... 신도들 사실 이거 졸리지, 이 약을 먹게 되면 일단 그 자식 바로 잘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했지, 우리에게는 기억이 되는 거지. 그 사이에 이제 미라를 빼오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자, 여기 보면 마시고 나서 5분이 지나면 잠이 빠지게 돼. 오케이. 5분이 있어야 돼. 만약에 하고 만약에 시간을 우리가 못 걸면 우리가 시간 끌지, 그때 갑자기. 텟블라라. 틀리지든지 뭐. 아이고 말을 좀 느리게 하든지 아니면 좀 실수하든지. 줌은 뭐지? 캡플리라 투. 캡플리라 투. 이바스나미 자리. 캡플리라 투. 이바스나미 자리. 이걸 좀 길게 해야지. 그래, 5분을 끄니까. 캡플라. 자리. 캡플라. 캡플라리. 아니 캡플리라. 귀여워. 툼. 이바스나미 민 자리. 이바스나미 자리. 복화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복화술. 예, 우린아. 안녕하세요. 캡플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이거. 과는 어떻게. 성수가 어디 있어 지금. 성수에다 단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수가 어디 있지? 거기다가 미리 바꿔치기를 해놔야 돼. 미리 넣어놔야 돼. 아까 그 약도면 약도 어디 있어요? 약도 내 갖고 있어요. 거기다 성수를 넣고. 제사 준비실 여기서 다 준비하면 되지 뭐. 준비실이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아까 있었던 데야. 이거. 제사 이루어지는 거 여기잖아. 여기서 가서 우리가 이거 약을 들고 가서 미리 다 타놓는 거죠. 사람들 없을 때? 네, 사람들 없을 때. 그래야겠다, 사람들 없을 때 타놔야겠다. 근데 색깔이 너무 달라서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섞어야지. 왜? 섞는다고? 성수랑 같이. 섞으면 기분이 좋아지다가 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섞여가지고. 아니야, 원래 폭탄주가 더... 쉽게 가나? 어떻게 하지? 가볼까? 몇 개씩 챙겨가셔야 돼요. 이거 주머니에다 하나씩 넣으세요. 일단 조금씩 넣어야 돼요. 조금씩 넣어야 돼요. 또 하나 더 하나 더 넣을게. 일단 가, 일단 가서. 저어주세요. 용기가 나는데? 네. least용기 cé 아 teachings